현재야. 예, 말씀하세요. 영희 데려가. 내 걱정하지 말고 영희 하나만 데려가. 네가 영희 옆에 있어주면 내가 편하게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다. 눈을 감으시면 어떡해요. 우리 영희 엄청 예쁠 텐데 눈 크게 뜨고 보셔야죠. 저희 미국식으로 할 거라 어머님들도 드레스 입으셔야 하는데 무슨 색으로 해 드릴까요? 과감한 걸로 해 줘라. 등에 푹 파인 걸로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현재야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